2021년 1월, 스트리트 파이터 팬인 기자아를 통해서 슈퍼패미컴판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2의 진 고우키 선택 방법이 개인 발매 25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. 사실 이 선택 방법은 2015년 1월에 트위터 유저 야마다 아서가 먼저 공개했는데요. 야마다 아서가 소개하는 진 고우키 선택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먼저 아케이드 모드를 최고 점수로 클리어해서 1위를 차지합니다. 플레이어 이름을 KAJ로 작성 후 2P 컨트롤러의 LXY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1P 컨트롤러로 아케이드 모드나 VS 모드를 선택합니다.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고우키를 선택하면 진 고우키가 선택됩니다. 진 고우키는 고우키에 강화된 버전으로 참공 파동권이 두 발씩 나가며 아수라 성공의 무적 시간이 고우키보다 더 길으며 전체적으로 고우키보다 공격력과 매칭이 향상되었습니다. 다음은 슈퍼패미컴 버전만 존재하는 기기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 VS 모드로 게임을 시작해서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 스테이지 선택 화면이 나오면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사가트 스테이지를 선택합니다. 이제 오프닝에서 볼 수 있는 대초원 스테이지에서 대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